인천시가 민선 8기 시정혁신정책 자문 역할을 하게 될 시정혁신준비단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. 시정혁신준비단에는 류권홍 단장과 이학규 김송원 부단장 등 모두 11명이 위촉됐습니다. 인사홍보, 재정경제, 복지문화 등 총 4개 분과로 나눠서 시정혁신과 관련한 주요정책 자문 역할을 맡게 됩니다. 시정혁신준비단은 민선 7기 정책과 사업들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 인천시는 관련 조리를 제정한 뒤 오는 10월에 시정혁신단을 시장 자문기구로 공식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